안녕하세요. 자기개발 전문가 오수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삼성, 현대, LG, SK 등의 기업과 2천여 기관 및 지자체에서의 강의와 KBS 아침마다, TV조선 얼마예요, 연합뉴스, 직업방송, 취업이 보인다 등 20여 개 이상의 방송 출연을 해왔습니다. 갈수록 직장생활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한숨 속에서 보내는 나날이 이어진다는 직장인분들이 많으세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사표를 내고 직장을 떠나고 싶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이 없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시계태엽처럼 반복해서 출근길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데요. 그래서 각자 맡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데 항상 누군가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대화법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대를 배려한다고 해도 대화에서 어긋나면 상대에게 물회를 범하게 되죠. 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말을 잘하지 못하면 인사 고가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상 스트레스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데요.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능숙한 직장인 대화법을 익혀야 합니다. 상대의 유형과 개별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화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직장인 대화법을 갖추게 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사와 동료, 직원과 그리고 원만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해요. 직장 생활에서 대화법은 더 이상 부차적인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대화법은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화법을 잘 준비하지 않고서 마냥 남 탓을 하고 남으로부터 상처받기만 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직장인이 현장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직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용한 직장인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다른 사람들과 답답하고 또 난처했던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그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화법을 알려드립니다. 또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동료를 내 편으로 만들고 상사에게 인정받고 직원을 잘 이끌 수 있는 직장인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막막한 마음으로 출근하는 여러분 출근길에 오며 가며 강의를 들으시고요. 여러분에게 분명 어제와 다른 직장 생활이 펼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몰라보게 활기차고 또 의욕에 충만하게 될 거고요. 직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승자가 될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1강에서 뵙겠습니다.